양자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양자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댐 양자댐 왜 양자라는 말을 썼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이 양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죄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으로 양자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금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 양자댐의 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던 이 믿음과 행위의 대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보금의 절정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실상 삶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것에서 찾고 거기서부터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참 오래 해도 나의 실질적인 정체성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고 때로는 내가 젊었을 때 이루어놓은 그 무엇이 지금도 나의 정체성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참 예수를 믿은 지는 너무 오래됐는데 그분은 이제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국가유공자신데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내가 국가유공자라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나는 내가 아파도 다 국가에서 치료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죽으면 나는 국립묘제에 묻힐 사람이고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물론 국가유공자라는 프라이드가 당연히 있죠. 너무나 존중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서 정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만큼 그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가난하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그거 하나입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소망 물론 그 소망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소망 외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성도가 가진 참된 정체성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1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마치 계속 아들이 되었음 양자가 되었음에도 계속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로 마당 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치 보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너 괜찮아 너 이제 아들이니까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해도 자기는 자꾸 마당에 나가서 마당을 쓸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본성이 옛날 본성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 자신한테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스스로 그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는 자기가 제 힘으로 제 힘으로 다시 그 선물을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다시 제 힘으로 열심히 해서 그 선물을 받아보겠다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는 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없는 것.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것을 온전히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것이. 확신도 들지 않는 거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그래서 결과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뭐냐. 다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다시 종로를 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노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주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복음은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증표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말씀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표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을 원어적으로 원어를 직역을 하면 베프타이스트 인투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전치사가 인투라는 전치사죠. 인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사댐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인침이 세례입니다. 세례. 지금 보시는 로마서 6장에만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타입니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증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 그 음성이 뭐였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분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말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내 삶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통해 나타난 증거가 참 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세례를 받은 자를 가르쳐 말할 때 그리스도로 온리분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온리분자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면서 또 가치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었을 때 그 모습이 그 아들에게는 다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도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죄의 종로로 됐던 옛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더딥혀진 새 옷 새 신분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입은 옷에 옷 차림새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그 차림새가 어떻게 하는지를 삶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입는 옷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옷 차림새가 나타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구별도 없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씀한 후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이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이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니까 사실 큰 마음에 울림이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 지구 한편에서는 아프간에서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핍박과 환란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뚜렷한 차별이 지금 이 말씀을 했던 바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고 종과 자유자 사이에 있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 사이에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사우디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사우디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다 태권도 복을 입고 왔다고 합니다. 태권도 복. 왜냐하면 예배를 하다가 비밀경찰이 들여다치게 되면 예배를 들이다 말고 대련을 하는 거죠. 격파도 하고 기압도 내고 바로 태권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 올 때는 성격책도 안 가지고 오고요. 그냥 교회에서 주부 한 장만 나눠줬다고 해요. 주부 한 장만 나눠주고 나눠준 것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숫자 맞춰서 다 회수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런 일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참 얼마나 사실 마음 조마조마하고 예배하는 순간마다 마음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각자의 옷이 아니라 한 유니폼을 입고 예배했을 때 그 동질감이라는 것이 참 컸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동질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동질감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 옷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묶을 수가 있고 종과 자유자도 묶을 수 있고 남자와 여자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유니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보다 더 강력한 유니폼 세상에 어떤 옷이 그렇게 갈라진 인종과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옷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전혀 당하지 않을 인종차별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당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복음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고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의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늘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와 하나님의 증표가 뭐냐 바로 세례다.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종이나 자유인이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은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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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아들이 되서 유업을 입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에서 후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몽학성생처럼 주인의 아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를 돌보고 교육했던 노예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후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청직이는 청직이도 동일한 노예인데요. 특별히 이 청직이는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될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노예를 청직이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대개 14세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대개 14세까지. 청직이 같은 경우에는 25세까지도 청직이 아래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빗대어 말할 때 이와 같이 우리도 바로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율법과 같은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잖아요. 헬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이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율법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산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말할 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 대신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저들이 보금의 빛을 보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구원의 길로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세상의 교훈들과 행위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이러한 초등학문과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송량함을 받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갈라디아에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송량이라는 말은요. 송량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시장에서 그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량이라는 말의 어원이 노예시장에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치러야 할 모든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심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하나가 다 언페이드였습니다. 우리가 치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언페이드로만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빚이 점점점점 불어나는 거죠. 죄의 빚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 여기서 죄책을 증가시킨다 라는 말은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을 늘려가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을 늘려가는 갚는 것은커녕 죄에 대한 우리의 빚을 날로 늘려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카드빚이 날마다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더 와닿지 무슨 죄의 빚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런 건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카드빚이 정말로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 같으면 개인 파산 신청해서 회생 절차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진빚은 절코 그러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한 홀이라도 완전히 갚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한순간도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 형벌과 빚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율법 아래에 나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친히 순종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폐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이제 언페이드에서 페이드로 이렇게 바꾸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속량을 통해서 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구속의 목적. 율법에서 속량하셔서 하셔서 아들의 명분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어떤 죄인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 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인데 만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죄를 선언한 재판장이 너는 무죄고 이제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의 피로 속량하셔서 모든 죄값을 치루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노예였던 자를 이제는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은 또한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 봤던 개혁 성경에는 기억나시죠?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바는 헬라어도 아니고요 시브리어도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 수리아 지역에서 공통적 공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 정확한 뉘앙스에 있어서 이게 아빠에 가까운지 아버지에 가까운지 아니면 좀 더 높여서 아버님에 가까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개혁개정 우리가 지금 보는 개혁개정에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의미의 아빠라는 단어를 쓴 거죠. 아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지금 바울사도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바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향해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바로 그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여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이름 그 아바라는 이름을 지금 사도가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렀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나누신 누리신 그 친밀성과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바라는 말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악이 우리를 없앞에 올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설악하신 이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양자됨은 얻었는데 양자됨은 얻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호적에는 올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호적에 올리느냐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삶이 정말 이것에 합당할 때 아 그래 넌 이제 진짜 호적에 올릴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행한 일로서 내가 받은 그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저울질한다고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오히려 더 큰 교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자됨은 우리 삶의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인 것처럼 양자됨도 그러합니다. 율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이고 복음과 약속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이 양자됨의 은혜를 믿음과 약속이 아닌 행위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려는 것이다. 다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살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바로 그 밑에서 율법과 초등학문 아래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양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된 자로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책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 뒤에서 계속됩니다. 그 뒤에서 계속됩니다. 그 뒤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